뾰로롱 이미 많이 유명한 제품이기 때문에 장단점 한번 빠르게 훑어보고 구매한지 3주 지난 시점에서 돼지를 사람으로 만드는게 가능했는지 솔직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박싱 안에 링만 들어있는건지 아니면 게임도 들어있는건지 왠지 조금 긴가민가 했는데요 다행히도 다 들어있었습니다 게임의 스토리는 일단 링이라는 악마가 있습니다 이 링은 노예계약과 운동 강요 혐의로 링콘 속에 구속되어 있었는데요 우연히 길을 가던 주인공이 링을 풀어줘버리고 봉인이 풀린 링이 주인공을 시켜 헬스 나라에 살고 있는 드래그와 그의 친구들을 모조리 박살내는 이야기입니다 장점 따라하기만 하면 술술 풀리도록 사용법과 운동 동작 하나하나 알려주는 친절함 본인이 원하는 부위만 따로 선택해서 운동이 가능하고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유산소 근력운동까지 하나의 게임 안에서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동그란 링콘 안에 힘센서가 사용자가 강하게 힘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대충하고 있는지 자세가 올바른지까지도 모두 파악하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해야지만 게임이 진행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메인 게임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미니게임이 있고 리듬 게임도 포함되어 있어서 최대한 운동이 지루해지지 않도록 배려해 놓았는데요 거기다 운동하다 보면 더러워질 것에 대비해서 링콘과 레그 스트랩에 몸에 닿는 부분은 모두 세탁 가능하다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와 정말 구성을 어떻게 이렇게 알차게 자랐지? 하면서 플레이하는 내내 감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살은 얼마나 빠졌을까요? 이건 3주 전쯤에 링피트를 사기 전 저의 몸무게입니다 76.4kg 과체중이네요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링피트 구매 후 3주 뒤에 저의 체중입니다 무려 3kg 증가 진짜 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힘듭니다 링피트 자체의 운동 효과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요 문제는 진짜 운동이 되고 힘들다 보니 몇 번 하고 나면 점점 하기가 싫어집니다 운동 스케줄 알림 기능이 있는데요 저는 그 기능이 처음부터 부담스럽더라고요 잘 만들어진 운동용 게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저처럼 의지 박약인 사람들한테는 운동의 강도에 비해서 게임성이 다소 단조롭게 느껴져서 쉽게 안 하게 된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포인트였습니다 총평 본인이 맘 잡고 다이어트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고 운동 습관을 잘 유지할 수만 있다면 홈트레이닝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구매하실 분들을 위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인터넷에는 링피트가 11만 5천원 정도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오프라인이 더 쌉니다 저는 8만원대에 구입했고요 혹시 근처에 오프라인 판매점이 있다면 꼭 방문해보세요 이번 영상도 잘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난주에 채널 두 번째 영상 올리고 나서 구독자 수가 드디어 한 자리에서 두 자릿수가 됐습니다 영상 봐주신 분들, 댓글 달아주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해주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크진 않지만 제가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고자 소소한 이벤트를 준비 중인데요 미밴드 5 설정법 영상을 보고 구독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미밴드와 연관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관심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또 신기하고 재밌는 제품 영상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퇴근해보겠습니다 끝